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강서구가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의 사업자 등록을 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운영 중이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7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무이자 융자 지원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정지를 살리기 위해 촘촘한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대출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1년간 이자 전액 지원 후 2년 차부터는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 내 협약은행 9개 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은행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